준비되었습니까? 준비되었습니까? 네, 갑니다 헤이!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비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작은 장난장 아름 명난장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장 누나루를 구워서 술안주하고 고기는 국을 끓여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 게 죄인이 비가 되고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니가 되고 다 같이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 잘 벗겠습니다 내게 다 같이 그대 너무 맛있어 헤이 헤이 명태 그 말에 유래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 집안에 산 태실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현실이 명천의 명자 응 태실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이제 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